자 이번에는 어우 멀리서 봐도 빛이 나죠 이태일씨 반갑습니다 제가 드라마 예능에서 큰 인기를 얻고 계신데요 오늘 신은 다음 연예우상 시상에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태일씨를 손으로 말씀해 볼까요? 너무 예뻐요 귀여워 진짜 무서워 파이팅 자 포토골에서 포즈를 잠시 취하겠습니다 네 심블이 더 아름다워 재호 위태흠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천천히 올라갈거에요 아우 정말 하트도 사랑스럽네요 오늘 아주 많은 보도자료에서 이 사진이 쓰일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계단 올라가시구요 이태일 잠시 후에 부일영화상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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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